2009년 더 서커스 스타링 브리트니 스피어즈 중위 스피어스. 미국의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지금까지 6번이 헤드라이너 콘서트 투어를 했었고, 이 중 5번은 세계적인 규모이다. 브리트니의 첫 콘서트 투어는 엔싱크의 오프닝 게스트로 선 것이다.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지역을 순회하는 첫 헤드라이너 콘서트, 베이비 원모어 타임 투어를 개최했는데, 성공을 거두면서 크레이지 2K 투어라는 이름으로 연장되었다. 투어는 평론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, 일부에서는 선정적인 의상으로 비판을 했다. 시카고 선타임스, 위 김재한은, 스피어스는 과거 피넛 여왕의 느낌이 나는, 무엇인가가 있다. 고 평가했다.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세계를 순회하는 콘서트 투어 우프스, I Did It Again 월드 투어를 시작했다. 평론가들은 스피어스의 파워와 퍼포먼스, 그리고 밴드에서 진가를 느꼈다고 했다.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드림 위드 인 에이 드림 투어를 개최해 처음으로 일본과 멕시코를 방문했다. 퍼포먼스에는 많은 특수 효과를 동원했는데, 앵콜곡인 베이비 원모어 타임, 공연 중 물 이 톤을 동원하기도 했다. 우프스, I Did It Again, 공연 중에는 회전하는 바퀴, I Love Rock and Roll, 공연 중에는 번지 코드를 사용했다. 2004년에는 더 오닉스 호텔 투어를 시작했다. 스피어스는 호텔의 각각 다른 공간에서 쇼를 펼치는데, 오닉스 스톤의 컨셉은 아직 손대지 않은 욕망이다. 이후, 아우트레이저스, 뮤직비디오 촬영 도중 무릎을 다치면서 남은 투어는 모두 취소되었다. 더 오닉스 호텔 투어는 3,400만 달러의 수익과 3,000만 달러의 굿즈 판매 수익을 남겨 여자 가수 중 가장 높은 굿즈 판매 수익을 기록했다. 이후 2009년 더 서커스 스타링 브리트니 스피어즈을 개최할 때까지 아무런 투어를 하지 않았다. 이 투어는 북미 지역에서 모두 매진되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기록적인 관객 수를 기록했다. 더 서커스 스타링 브리트니 스피어즈는 1억 3,180만 달러의 수익을 남기면서 그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익을 기록한 투어였으며, 여자 가수 역사상 다섯 번째로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. 2009년 9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투어 관객 수가 천만 명을 돌파했다. 그리고 스피어스는 지금까지 러리얼 헤어 존 투어, 더엠 플러스엠 아포스트로피에스 투어와 같은 총 두 번이 프로모션 투어를 했다. 2013년 12월 27일부터 스피어스는 라스베가스 플래닛 할리우드 리조트 앰퍼샌드 카지노에서 2년에 걸친 레지던트 쇼 브리트니, 피스 오브 미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. 쇼는 주말에만 펼쳐지며 200회로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